진짜 멋있어 보이잖아요? 넌 너무 많이 쓸 것 같애 땡다 오늘은 신 셰프입니다 오늘의 메뉴판은 피자입니다 못맞겠지? 못맞겠지? 흐흐흐흐 이렇게 해서 짠 너희 고기도? 버거가 버거가 아니더라구요 하나에 정말 너무 맛있어 맛있게 먹으러 가고 와 소스 롯데 너무 맛있어 카리 맛있대! 뭐 먹었을 때 안 먹었으면 무슨 맛있던데 이 정도가 오늘 괜찮은가? 일단 하나는 알아볼게요 어때요? 괜찮은 것 같은데? 됐어 됐어 그런게 맛있을 것 같아 미찌 아 힘들어 됐어 됐어 치즈를 많이 미찌는 치즈 많이가 좋아요? 적게가 좋아요? 미찌는 치즈 많이가 좋아요? 적게가 좋아요 응 오우 이쁘다 우와 갑자기 이게 엄청 맛있어 끝 끝 안돼 이렇지만 안돼 가자 아 아 아 으 아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난 너무 많이 쓸 것 같아 그녀는 우리의 의견을 볼 수 있습니까? 예, I can see your comments. In Instagram, I can see your comments in Instagram. 마이씨 것 같아 잠시만 냄새가...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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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대박이다 피자도 레스팅이 필요한가요? 대박인데? ENFPP ENFPP 피자? 맞아 내가 ENFPP잖아 안해 안해 왼쪽 사서 뱃어내는 중 왼쪽 사서 신이 점점 안해 다다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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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비주얼! 자랑하는 바지로 꾹꾹한 밥과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오늘의 밥은 저녁으로 먹기전에 먹으러 왔어요 오일이 너무 맛있어서 먹으러 왔어요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이런 거는 꼭 필요한 거 같긴 해요 자, 들어와요 ASM 저녁 다시 할게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짠 맛있어 아무튼 믿지? 오늘 스페셜 먹으면 여기까지 더 큰 메뉴들이 개발할 수 있고 나아가서 메뉴들에게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셰프가 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아, 좀 멋있게 이렇게 된거죠 네, 참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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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